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. 벤츠 C63 AMG 2009년식 차량의 소닉 디자인 SD130 제품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미드는 예전에 인크루즈가 되어있던 차량이라 아주 퀄러티 있게 저음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음도 순정 자리에 아주 딱 맞도록 변형없이 장착해 드렸습니다. 벤츠 C63 AMG 2009년식 차량의 소닉 디자인 SD130 S4 제품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